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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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지근 연구소, 배지근이라는 말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는 저희 회사 대표분이 배지근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 대표님 성함을 따서. 네, 맞아요. 사촌 중에 배지근이가 있거든요. 네. 아, 정말이요? 저 진짜 잘했어요. 네. 근데 아마 뒤에 계신 저희 배지근, 제주도분들은 배지근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아세요, 세 분은? 배지근. 제가 기르승죽에 잘 먹어서 그럴 때 표현할 때 배지근하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잘 먹었다. 이거 잘 먹었다를 배지근이라고 그러네요. 또 혹시 좀 설명이 부족하다. 김치찌개의 돼지고기랑 돼지고기의 팍팍한 거 말고 기름진 거? 기름진 거 같이 김겹살? 엄청 오래 끓인 김치찌개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배지근하게 잘 끓였다. 몸실에 표현이 많이 하는 거예요. 기름 끼는 식, 배가 든든하게 먹었을 때 배지근하게 먹었다. 네. 말씀해주신 것들을 종합하면 배지근이라는 단어가 거의 맞는데요. 제주도 어르신들은 뭔가 기름기가 폴폴하는데 이 형암석을 뭔가 딱 먹었을 때 기름기를 팍 채워주면서 든든하고 뭔가 이제 좀 먹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배지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배지근하다. 그럼 배지근하게 잘 먹었네. 약간 이렇게요. 이렇게 이름에서 아시듯이 저희 배지근연구소는요. 제주도 음식을 연구하는 회사예요. 아쉽게도 저희는 아주 맛집은 아니고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고 이런 잊혀져가는 제주 음식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어른들이 남겼던 제주 음식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더 많은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알려줄까 고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제주도 오면 항상 배지근하게 먹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봐사리해장국 오! 제대로 왜? 봐사리해장국은 어떤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걸 봐사리하고 돼지공이 구워서 정말 맛있어요. 안 드셔보셔어요. 네. 오늘 먹어봐야겠어요. 공안쪽에 땡 개장국 아니, 아니에요. 유 땡땡집 그래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오오오오 네